저의 순서의 마지막 곡이 나왔는데요 제가 원래 하는 노래 중에서 조금 발랄한 편에서 파는 노래예요 괴난문이라는 곡을 들려드릴 거고요 다른 순서 들려드리기 전에 오늘 일단 너무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재밌는 시간 먼저 가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깎아 채워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좋은 추억을 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발매될 앨범들과 하게 될 공연들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꼭 마지막으로 괴난말 들려드리고 무대를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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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